동생하고 그 현실 찐남매로 이게 좀 화제가 좀 많이 됐는데 동생들한테 이렇게 좀 뭐 톡도 좀 맨날 좀 씹히고 이게 좀 SNS에 가족사진 올릴 때 동생 얼굴만 이렇게 좀 하트 안 붙여주시는 일부러 좀 그러시는 거예요? 이게 좀 남매들끼리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? 좀 있죠? 거기 좀 있어요? 사실은 애틋해도 저는 이제 좀 애틋한데 어릴 때 너무 시은죄가 많아서 동생한테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기가 대면 대면하고 머쓱하니까 동생으로서 보기에 저에게 제일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뭔가요? 인간성? 네? 원래 제가 좀 약간 쥐 잡혀 살듯이 살았잖아요 쥐 잡혀 살듯이? 며칠 전에 군대를 갔어요 아 그래요? 네네 아직 간지 한 2주? 2주 정도 됐는데 야 근데 이거 저 동생분 뭐 누나가 아이유인 거 알면은 그거 난리 날 텐데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평생을 비밀로 하고 살았던 친구라서 본인 이제 주변 찐친들 정말 친한 한 4, 5명 말고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아직은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엄마한테 이제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아직은 아마 이제 곧 누나 변해주면 와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얼굴이 아무래도 저랑 닮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제 동생 이름이 이종훈인데 그 이름이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어? 아이랑 닮았고 이름도 이종훈이고 이러면 아이도 이런 좀 그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대요 아 지금 시작됐구나 그 의심의 눈초리가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냥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아 참 재밌네요 아니 이걸 한번 여쭤볼까요? 남동생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혹시 뭡니까? 저희는 근데 말을 잘 안 해요 저도 생각해요 아 찐남매 맞다 찐남매 아니 그럼 반대로 아이유씨가 좀 동생에게 많이 했던 말? 아 나이가 좀 더 둘 다 들면서 진짜 닮았는데? 닮았는데? 이 얘기를 아 서로가? 네 서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제가 동생한테 얘기하기로는 제가 진짜 컨디션 안 좋은 날이랑 많이 닮았다 아 찐남매다 얼굴 컨디션 안 좋은 날이랑?